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팬들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기 아무 차나 다 올라가는 거야? 어 다 의자도 지금 다 바꾼 거지? 어 다른 투스카니시티에요 신기하다 계기판 봐 개귀여워 어디로 가야 돼? 우회전 우회전 너 뭐 먹을 거야 근데? 모르겠다 뭐 먹을지? 신기하다 왜 다리는 거죠? 어 잘해야 될 거 같아 백미로 주저 수동이니까 아 진짜? 너 백미로 주저 수동이야 옛날 노래 어떻게 하나 틀어주시나요? 뭐야? 빙글빙글 진짜 신기하다 왜 우왕이래? 왜 우왕이래? 얘도 머플로 바꾼 거야 그것도 팔았냐? 아니 갖고 있지 우왕이 갖고 있지 갖고 있어? 인디아 인디아네 안녕하십니까 넷 무게 넷 넷 넷 감사합니다.